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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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주택이나 건물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보기는 좋고 사람들도 여기 되게 깔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노후화되고 주택이나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좋겠다 저는 5학년 2반 이유라이고요 저는 금산을 서울처럼 도시로 보내서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같은 게 좀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좀 아는 게 좋게 안녕하세요 6학년 5반 정재훈입니다 저는 금산이 다른 지역들은 점점 도시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골은 점점 없어지는데요 저는 이 금산만은 밭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시골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을 정성껏 길러서 다른 도시들한테도 나눠주면서 우리 금산은 이대로 그냥 환경을 유지하면서 유일한 시골 반 도시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Stevie 2 3 1 3 5 6 10